오 기성쌈 아직 나이비 20초가 남았다고 일을 찔러야지 일을 찔러야지 철중형한테 맵핑 다시 해달라 그러는데 비슷하죠? 이 쪽이 소리가 좀 더 커요 저쪽이 이 상황이 좀 커요 원래 안 그랬었어 그란 파이브에서 안 그랬었어 이 쪽이 누르죠 같이 맞춰놓으면 얘가 좀 이 소리밖에 안 들려봐 형님 고 출발 이를 찔러야지 난 그렇게 안 배웠어 어떻게 배운가요? 따라가라고 배웠어 티키부터 시작했다고 잘 가라 간단해 스프린트를 빨아줘야지 해보시지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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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마치 대박이다 진짜 이건 마치 정민씨 첫 경기 사고 난 걸 보는 듯한 거 뒤를 찍는 뒤를 찍어 날아가는 모든 스포츠는 역전승이지 나 왜اب 제발 넌 넌 앙 넌 넌 넌 넌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! 누나삐아! 누나삐아! 누나삐에 받아야지 누나삐에 받아야지 정원의 최악 정원의 형님 초일적인 박 라인 inka 이 아, 잡힐 때도 안 잡히네 따뜻하다 정득하면 죽어날텐데 죽어나지 여기 그거 안 듣거든요